유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이 땅에 내가 없음, 없어짐, 지금 죽음이 의식되었고 그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묻혀있는 무덤을 상상하면서 나름 인생의 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공부를 하는 것이 또 나름 열심히 사는 것이 또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저는 전도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시작된 것이 제 기억에는 한 여섯 살 때부터라고 시작이 되는데 나 없는 세상, 곧 인생의 죽음과 그것으로 인한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함은 저의 삶에 지속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확히는 처음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한 후 여러 지인들, 특별히 주위 목사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부터가 아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일찍 입학한 주요한 원인은 인생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신학함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존재인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한다면 그 공부함, 그 신학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나름대로의 기대였습니다 물론 이때 가장 저를 설득력 있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누이였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오빠, 난 오빠가 신학하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새언니가 깜장 치마에 하얀 저걸이 입은 그런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당시에 여전도사님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기대로 시작된 신학함의 여정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경험은 주로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의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통한 신앙 경험의 강화와 심화와 확장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과 삶을 신학적으로 연결시켜 보고 해석해 보고 적용해 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을 모색하는 신학함은 죽음의 위협으로 인한 무의미와 허물을 넘어서는 소망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도움과 도전은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작과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부산에서 온 우리 동기 친구가 강한 부산 사투리로 주님 순교할 수 있게 해 주이소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친구의 기도는 저에게 시간마다 큰 도전도 되었고 또한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신학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제대로 목회라는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어떠한 삶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좋긴 하지만 질문은 더 늘어가고 있는데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의 신앙은 참 부담이 되었지만 그만큼 그 확신과 고백은 부러웠습니다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저는 참 좋은 신앙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평생의 선생님들과 동욕자여 동지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또한 선생님들과 그 친구들이 친구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변하는데 주체화 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장신공동교체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최풀이 율법적 부담이 아니라 복음적 의미와 기쁨임을 깨닫게 된 데에는 거의 4년 제가 대학부 들어와서 거의 끝날 때쯤 이때쯤 낙엽이 거의 다 떨어진 어느 날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광나루 아차산 절악에서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신앙과 신악함의 여정에는 진전이 있게 되었고 그만큼 인생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질문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그만큼 실망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적 신학적 질문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만큼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화 되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일까 왜 우리 사회의 문화는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이렇게 핍절할까 왜 이 땅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그 당시 70년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바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고 자유롭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셨나요 왜 저를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는 공부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녔지만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죄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광나루 캠퍼스에서도 너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지 이게 욕이었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너 혼자 공부해서 입신양명하여 출세하려고 하지 라는 욕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적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억압과 가난이 만연한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아 주님께서 이 할 일 많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내가 하는 나의 기도와 신앙과 공부는 나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그래도 이 할 일 많은 사회 할 일 많은 공동체 할 일 많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전조자가 되고 내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내가 제대로 된 학자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의 깨달음을 더욱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을 때 제 생각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보다 매우 안정된 사회에 자리 잡은 신학교의 환경을 접하게 되니까 이제는 예전에 조금만 전에도 공부하는 것이 죄 같았는데 이제는 이런 환경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신학도들에게 기독교 교육학도들에게 교회 음악도들에게 공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기본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응답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응답과 결단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과 교회의 상황 즉 거시적인 구조와 환경도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신학교의 조건과 환경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교수로서 또한 행정의 책임자로 섬기며 꿈꾼 것들 중 하나는 적어도 우리 학교는 공부 안 하면 죄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 그러한 공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금 확보와 도서관과 생활관과 강의실 모두가 공부에 자연스럽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야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은 지금도 지속되는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죽음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 이 모든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 선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 구현이라는 비전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각성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며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학교가 이 정도 된 것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변화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여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함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길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장신의 동문들은 민족보고말을 위한 증인됨으로서의 사역을 전국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름을 미처 모르는 우리의 많은 선후배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00여개 국가에 천여명이 넘는 우리의 동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증인됨을 위한 여정 그 여정은 예루살렘, 즉 지금 내가 있는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서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학교에서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광장동에서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는 세대적이고 문화적 전환기, 즉 디지털 AI 시대에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인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와 세 분의 교수님들은 은퇴를 감상한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최종 졸업시험, 논문 통과를 앞둔 아직 마지막 시험은 아니고 그 직전에 있는 종합고사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간고사는 좀 지나서 중간심판은 좀 지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부터의 은퇴, 즉 주님 주시는 큰 선물 마지막 선물인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기말고사라면 졸업시험이라면 오늘의 은퇴는 그 삶으로부터의 마지막 은퇴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은퇴, 즉 저희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단독자로 서게 되는 그날을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회개하고 마지막 시험은 지금까지보다 더 잘 치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욱 마음을 모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됨을 위하여 불우심을 받은 신학교답게 위기의 한국교회와 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 선지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그 복음을 삶으로 채화할 수 있도록 영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경건의 훈련 세상과 교회의 그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학문의 연마 또한 그 복음을 개인적 사회적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부터 참여하는 복음의 실천 이것이 준비되고 실행되는 신학교로 더욱더 확실히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삶의 의미 개인적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선되는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 삶과 의미도 더욱더 중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장신공동체 나의 가정과 생활관과 강의실과 광장동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장신공동체 민족보고마와 세계선교회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장신공동체 그래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사회의 희망이 되는 그런 신학교 우리는 지금도 꿈꿉니다 이런 신학교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증인되는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꿈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신학교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학교로 불러주셔서 함께 지내게 하여 주셨던 것 그 추억을 기억하며 더욱더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또 우리 학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쓰임새 있는 하나님의 신학교 그런 신학교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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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